오늘의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You have pretty dress You have a pretty dress 그 다음에 You have 아니 아니 밑에가 우리는 몰라 We watch comedy show 여기 They planned The trees In the Berlin In the Berlin 이런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른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네 그럼 우리말 질문 그들은 어디에 그 나무들이 심리 영어 순서대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그들은 심리 그 나무들이 영어로 표현하면 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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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플랜 스크던트 더 트리스 이쪽으로 왜 왔는지 알죠? 오케이, 그다음에 매니 스크던트 노우 더 엔조 네 그러면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질문 만들기 무엇을 많은 학생들이 아니 네 영어 표현 뭐 배웠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표현 She teach math in high schoo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6가지 질문 중에 What? 우리말질문 무엇을 그녀가 가르친 내 고등학교에서 She teach math in high school She teach math What? She teach math 메스 메스 넘어가는 게 없어요? 희한하네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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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트 글래시스 오브 월 에브리데이 에이 이런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우리말로 여덟 이란 말을 팔이란 단어로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말로 이렇게 물으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내가 주시던가요?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주시던가요? 내가 유튜브에서 그다음에 미누는 그의 숙제를 방해합니다 미누 이란 말을 이란 데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 말 질문 언제 미누가 하니 그의 숙제를 영어 표현 오래번에 얘는 맞았네? 지금 몰라 뭘 모르는지 얘는 맞았는데 얘는 왜 틀렸을 것 같아? 아 알 것 같아요 히드링즈 이렇게 된다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매우 큰 소리로 흡니다라는 표현 히드링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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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큰 소리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럼 우리말 질문 어떻게 그 아기가 이빈이 이렇게 뭐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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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잭슨씨의 자녀는 3명입니다. 잭슨 미스터 잭슨 미스터 잭슨 해즈 3, 7명 오케이 그러면 3라는 대답 듣고 싶어? 아까 비슷한 거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우리말 질문 제이콥씨가 몇 명의 아이들을 제이콥씨가 가지고 있니 제이콥이 어딨어? 아니 잭슨씨가 가지고 있니 이게 영어 표현 어 왓 왓 왓 왓 몇 권의 책 이러면서 옛날에 한 적이 있니 몇 권의 책을 넣어가지고 몇 개의 연필을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에이 몇 권의 책 이름이 있는데 알겠어 그 다음에 나는 밤에 TV를 안 봐 그 다음에는 밤에 TV를 본다는 거야 나는 밤에 TV를 본다는 거야 나는 밤에 TV를 본다는 거야 왜 틀렸을까요? 그 다음에 그대로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 내가 이제 뭐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안경을 착용한다는 뭐예요 어떤 때는 맞추고 어떤 때는 틀리고 뭘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People don't believe his stories 그러면 his stories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요? 우리말 질문 무엇을 사람들이 믿지 않니? 영어 표현 What? What don't people believe? 다 답하는 게 확실히 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야구를 하진 않습니다 He don't play baseball game He don't play baseball game Ask for you Ok 얘는 굳이 놀 필요 없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Ok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학교에서 야구를 한다는 He play baseball game 에스쿨? 나에게는 큰소리로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발음이 뭐라고? 블락이라고 블락? 이게 블락 소리가 납니다 파닉스 다시 해야 될 태세인데요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 얼, 크, 벌크 바, 얼, 크 왜 던져버르크 다음? 베리 베리 빼고 라우디 왜 던져버르크 라우디 이번에는 뭐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나에게는 큰소리로 짓는다 나에게는 큰소리로 짓는다 마이 소그 발, 발크 브라우딜리 브라우딜리 브라우딜리? 아니아니아니 라우딜리 내 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니가 알 때도 됐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미는 이게 뭐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네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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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젠트 체크 다 웨더 리포트 선미 그러면 뭐하러 갈 것 같아요 선미는 무엇을 하는지 의미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번까지도 안 가고요 선미는 EM으로 확인한다는 표현은? 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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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